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마이크로칩에서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윤정재 차장입니다. 현재 자동차는 ECU, Electronic Control Unit이라고 부르는 자동차 제외용 시스템이 다수 탑재되어 있으며 편의성 및 신뢰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베디드 시스템 기반의 저비용 고효율로 ECU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오토모티브 네트워크 중 캔과 린에 대한 간단한 개념 및 구조를 설명하고 마이크로칩 제품 사용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캔은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준말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들 사이에 정보를 송수신하는 네트워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캔의 개요입니다. 캔은 MCU 측면에서 TX와 RX 포트를 사용하고 캔 트랜시버에 캔 하이와 캔 로우를 사용하는 시리얼 기반의 통신입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예입니다만 자동차의 ABS, 엔진, 트랙션, 기어박스 등의 인베이드 시스템들이 같은 라인에 같은 통신 속도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는 이 캔 버스 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 또는 수신하게 됩니다. 캔 네트워크 모델이 되겠습니다. ISO 혹은 OSI 7 레이어 네트워크 레퍼런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 1. 피지컬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레이어, 그 다음은 3.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6. 퓨젠테이션 레이어까지 캔 프로토콜에 의해 구현되는 레이어로 볼 수 있으며 그 상위 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총 4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히 캔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린은 로컬 인터커넥트 네트워크의 준말로 주로 ECU와 능동생서 및 능동 액츄에이터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며 마스터 슬레이브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린의 개요입니다. 우선 린은 차량 내 분산된 전자 시스템들이 통신을 위해 단선으로 구성된 저가형 직렬 통신 방식입니다. 또한 캔 위주의 오토모티브 다중 네트워크의 말단부 시스템 분산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임너 클라이서, 아우디, BMW, 볼보, 폭스바겐에 의해 공개 표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캔의 성능과 대역폭이 필요 없는 스위치, 센서 및 액츄에이터 간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절감형 싱글 와이어 솔루션이며 UART 데이터 포맷 기반의 통신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린 프로토콜의 개요입니다. 린 프로토콜 프레임은 아래 그림과 같이 프레임 슬롯 안에 헤더와 리스판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헤더의 설정은 마스터 노드에 의해 제어됩니다. 마스터 메시지 헤더는 싱크 브레이크, 싱크 바이트, 메시지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레이브 테스크들은 아이디를 식별하여 메시지 응답을 시작하게 되고 이 메시지 응답은 데이터 바이트와 책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린의 간단한 개요 등을 설명드렸고 해당 웹이나 시간에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